한입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는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40도 되는 것 같아요 찍어낼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고 안돼 그 사람이 없는데 이유가 있는거야 그치 새롭거래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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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런 느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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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아이스틱 색깔만 다르고 맛있는 것 같잖아 같은 맛인걸로 색깔만 다르게 무별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목마를 때 마시면 갈증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주시니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시 수영하러 가봅시다 후 내려가서 씻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영은 여기까지 뿅 저희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나와서 대리씨들이 걸어가려고요 여기서 오빙도 홈페이지 안한다고 해서 곧 초기타면 그냥 대리쬐는 홈페이지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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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은 지금 계루찌기를 도착했고요 너무 흥림으로 왔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한국어 맥주산이 있어서 여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오 맛있다 아까 비타민 충전된 그런 맛이에요 이거는 모닝글로리 이거는 족발튀김 마늘 발립밥 오징어 이게 뭐 베스트라고 하는데 재수 없으면 20년 전통 베스트 메뉴래요 이거 재수 없으면 품절돼서 못 먹는다고 했는데 저는 재수가 있나봐요 어쨌든 새우까지 시켰는데 나오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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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얼을 타고 조금만 더 올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rad pract technique 고맙습니다 자리 이거요? 이번엔 볶음밥을 시켰는데 튀기기 전에 튀김가루에 고구부춧밥을 잔뜩해서 튀긴 느낌이에요. 안에는 생크림하고 거세는 맛없어요. 그러니까 먹방도 맛있네요. 냄새가 안 나요. 소스가 별미네. 요즘 그에 가마스에서 배가파서 반성이 고구마가 만들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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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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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깔끔하네요. 약간 마사지샵 되게 좋은데 온 느낌이에요. 뭐 봐야 돼? 아니 그냥 팬티만 입고 없애져 있어요. 팬티만? 응 팬티만 입고 없애져 있어요. 샤워를 할 수 있어. 저는 마사지 잘 받고 나갔습니다. 너무 시원했고요. 약간 약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세게 해달라고 하니까 되게 압을 적당히 시원하면서 세게 받아가지고 아주 지금 상쾌합니다. 여기 마사지 주차 좀... 가격이 세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. 남편도 엄청 추웠다고 합니다. 세트가 있다. 아 그래? 응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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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는데? 손질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요거는 마늘방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크레파스타예요 크림 크레파스타 둘 다 베스트 메뉴라서 시켜봤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크레파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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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먹어볼게요 크레파 왜 이 빵 때로는 왜 이렇게 맛있다 크레파스타 그냥 빵인데 맛있어 근데 오리고 고춧가루 이렇게 굉장히 맛있는데 소스를 따로 선택을 해보는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칠리 개인적으로 칠리가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다치고 맛있게 먹을게요 호텔 호텔 밖에서 본 큐 호텔입니다 밤 수영하기 아주 적합하구요 약간 플럼 느낌처럼 노래도 좀 빵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전복크림 먹고 나와서 너무너무 배가 불러요 그래서 올라가서 소화 좀 시킨 다음에 밤 수영을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밤 수영 아니면 이제 클럽을 갈건데 일단 배가 너무 불러요 어쨌든 올라가서 잠시 쉬다가 나올게요 밤 수영 갑니다 이렇게 블랙 원피스 입고 수영장 고고 스테리즈 5 2 6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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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. 저는 완전히 놀아요. 가자. 숙소로.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알차게 보냈고요. 내일이 어떻게 보면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마지막 날인데, 내일은 좀 더 알차고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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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